안녕하세요. 아재아리 입니다. 카운팅 소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팅 소트는 소팅인데 좀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원래 보통 많이 하시는 버블 소트나 퀵 소트나 머지 소트, 인서션 소트 이런 애들은 비교 기반 소트에요. 두 개의 소팅하고자 하는 값을 보고서 비교를 수행한 다음에 위치를 옮기는 식으로 구현이 되고 이런 식의 알고리즘의 경우는 엔 로그 엔 이하으로는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릴 카운팅 소트는 order n 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order n 을 달성할 수가 있다. 정확하게는 order cn 으로 상수 c 가 붙는데 이 컴플렉시티 비교 펑션 개념에서는 상수 값은 아무리 커도 곧 그냥 order n 과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럼 한번 코딩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맥 환경에서 clion 을 쓰고 있구요.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구요. 벡터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구요. 제가 cn 으로 식도폴을 사용하긴 했지만 cn 으로 한다든지 파이썬 으로 한다든지 다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먼저 소팅할 어레일 하나 만들게요. 벡터로 하기로 했죠. gcc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그냥 키보드를 막 눌러서 이미 로 이렇게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구요. 이 빌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f9 를 누르면 되는데 오 예 잘 인식을 하네요. 그 다음에 카운팅소트의 경우는 특수한 성질 중의 하나가 두가지 제압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첫번째 제압 조건은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이 인티저에 됩니다. 그리고 그 인티저의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소팅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 맵을 사용할 수도 있구요. stl 에서 아니면 그냥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배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최대값에 최대값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에 최대값보다 큰 상수값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최대값이 89이기 때문에 100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짜리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요. 0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소팅을 시작할텐데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 100개짜리 어레이를 만든 것을 100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숫자가 써있는 공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방에다 집어넣는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딩을 먼저 해보면 옆으로 들면서 그 값에다가 값에 관한 방에다가 숫자를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공에 써있는 번호에 맞는 방에 공들이 차곡차곡 모일거에요. 그 다음에 2라던지 3을 보면 중복해서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방에 2개나 3개가 같이 들어가는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방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열람을 하면서 공을 꺼낸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서 프린트를 하면 자연적으로 소팅이 되게 됩니다. 제가 코딩을 먼저 한 다음에 컴플렉시티가 왜 모델인지 설명드리고 조금 다른 예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을 집어넣는 과정이었고 빼는 과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모든 방을 돌면서 그 방에 있는 공을 그 방에 있는 공의 개수만큼 프린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바로 해야 되고 다른 리얼에 넣었다가 출력해야 되는데 바로 출력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out 대신에 저는 C방식의 프린트업어가 더 익숙해서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정렬이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컴플렉시티를 설명드리면 이게 ordern이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ordern이고 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아니 포문이 두 개인데 왜 ordern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보시면 이 C는 저희가 정의한 상수 값이죠. const죠. 이 C값은 아무리 커도 컴플렉시틀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제약이 당연히 생기는데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이 예를 들면 최대값이 89가 아니고 엄청 큰 값이라면 그에 따라 필요한 배열의 사이즈가 커지고 메모리를 더 낭비하게 됩니다. 메모리 낭비를 레딕스 소트라든지 비슷한 부류의 다른 소팅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일정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카운팅 소트로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터지기 때문에 젤락스 조갱 사이즈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1024 곱하기 1024가 되면 1메가가 되고요. 여기서 1024라고 구하면 1기가 됩니다. 1기가 하면 보통 4기가 이렇게 된다 8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한 거의 4분의 1이나 8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한 100만 해져도 100기가 되면 더 이상은 메모리에 담을 수 없는 숫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인티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이 스트링이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만약 억지로 한다고 하면 각각의 영문을 숫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a는 1 p는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26진법을 쓰던지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크지 않는 인티저에 대해서만 카운팅 소스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로써 대략적인 설명은 됐고 조금 이해가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 얘를 하나 다시 좀 쉬운 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공들이 막 있고요. 좀 단순화를 해 볼게요. 공들에 1도 써있고 2도 써있고 3도 써있고 이렇게 공들이 있다고 하면 공이 이정도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구니가 1번 써있는 바구니 2번 써있는 바구니 3번 써있는 바구니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이 공을 바구니에 넣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아까는 숫자가 커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방을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방에 놓여있는 공들이라고 생각하고 바구니에 집어넣는 겁니다. 1번 공은 짜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번 공은 1번 방에 집어넣고 2번 공은 2번 방에 집어넣고 3번 공은 3번 방에 집어넣고 2번 공이 또 나왔죠. 2번 공은 다시 2번 방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라서 넣다 보면 1번이 하나 더 있고 1번이 하나 더 있고 1번 하나 하나 나왔고 2번이 하나 더 있고요. 마지막 3번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바구니별로 1번 해기만 하면 소팅이 완료된다는 것이지요. 해보자면 1, 2개 2, 5개 3, 2개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